안녕하세요. 오늘은 엘 메랭게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의 태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헬치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 오른발 아웃 할 때 오른손으로 허벅지 치면서 왼발 아웃 할 때 왼손으로 허벅지 치면서 박수 치시고 왼발 비하인드 터치 할 때 오른쪽 어깨 보면서 오른손 클릭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식션 4 왼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턴 4시 반 방향 보면서 오른발 히치 오른발 배 왼쪽 5분의 1턴 3, 3, 4, 5, 6, 7, 8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7, 9